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궁금함을 갖고 계시는 정당투표 정당투표는 이렇게 길었죠 그래서 누구도 정당투표에 손을 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정말 정당투표가 한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전문처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며칠 작업하셨죠? 네 원래 집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너무 사안이 급했기 때문에 며칠 머물면서 계속... 그럼 지금은 정당투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최종은 아니시죠? 네 이게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한국 국민들 중에 이걸 분석하겠다고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끝내놓고 보니까 저도 이거 엄청난 양의 분량이더라고요 데이터 분량으로 보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비례대표에 대한 분석, 정당투표에 대한 분석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역구는 분석이 끝났으니까 정당투표 같은 경우는 가장 이번에 많은 데가 미래한국당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잠정적으로 간략하게라도 보시는 분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 분석 결론이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작이 있었다 입니다 조작이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조작의 개입 정도가 상, 중, 하 혹은 강, 약 이렇게 하면 대충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 중, 하라면 예를 들면 20대 총선에서도 약간의 조작이 한 적이 보이는데 그건 하 정도라면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에 지역구는 중이었다 국민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였는데 전문가들이 찾으면 힘들게 찾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비례대표는요 이 조작의 그 정도와 그 난이도가 상이었습니다 상 상 이거는 그 조작 퍼센트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네 어떻게 그러면 이 지역구에 비할 바가 아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과감하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걸 분석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아마 추측했나 봅니다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이제 무슨 미래 한국당이라든지 자유기업통일당이라든지 자유기독통일당이라든지 네 새벽당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공화당 이런데도 이제 재검표를 요구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정당 제도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작은 군소정당들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군소정당들의 표를 조작한다거나 이거는 대형 정당들의 표를 조작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죄가 같은 그 사람들은 일단 3%라도 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각각의 다른 국민성의 국민들의 정책 제안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건드리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좀 확실하게 이제 그런 조작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 또 이제 본격적인 강론 들어가기 전에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하... 제가 이 비례대표 표는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너무 길잖아요 조작을 해도 적당하게 뭐 어느 선에서 할 때인데 기니까 어렵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선입견이 네 그게 무참하게 깨지면서 동시에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한꺼번에 뭉쳐지면서 다행히도 다행히도 한방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가 지역 대표에 대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에 대한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들이 네 네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린 네 네 그렇게 됐으면 하... 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어... 글쎄요 어... 수사에 참고만 요청드리는 것 뿐이지 절대 이게 100%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확실한 네 여러분들 항상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 결론 가상 시나리오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런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100%는 없습니다 확률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비례대표 조작에 대한 부분을 네 이게 원재료입니까? 네 제가 지금 이걸 데이터를 잘못 여는 게 아닙니다 대책이 없네 데이터를 잘못 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보면 깨알 같은 게 다 글자들입니다 숫자들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하면은 이쪽이 정당들의 수치들이거든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당입니다 가로는 정당, 세로는 지역구 66개 네 그럼 66개 곱하기 253개의 일종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각 정당에서 이게 분석을 해내야 되니까 분석은 당연히 예전 지역구에서 오류를 찾아냈던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전과 당일과 둘 합찬 최중 그 세 가지로 사전과 당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 똑같습니다 격차나 차이이꼴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 그러니까 당일은 고정이라고 놓고 놓고 사전을 조작을 했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셨네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근데 여기 엑셀 파일은 모든 국민이 다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선거구 지역 선거구가 있고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손본이고 이게 지역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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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사전 득표 수국 이건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모든 정당으로 다 합친 거 네 이게 사전이 이게 종로구에서 받은 네 전체 득표율입니까 네 비례대표를 찍은 사전투표 당일 투표 네 당일 투표 합친 최종 그 다음 민생당 사전 당일 미래한국당 최종하고 사전 당일 최종 더불어시민당 사전 당일 최종 이렇게 각 정당이 3개 정도의 칼럼을 갖고 있네요 그런 식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66개의 정당이 있고 지역구는 253개고 이런 전체 매트릭스를 갖고 분석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들어갔냐면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처음에 사전과 당일 차이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냐면요 요거를 잠깐만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중간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일단 이게 첫 단계였습니다 첫 단계는 이렇게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사전 당일이 공통적으로 사전 투표가 적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실 저는 크게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공화당은 왜 저렇게 잠시만요 마이너스가 크네요 그 뒤로 가면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크기죠 크죠 아주 크네요 지역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100%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지역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스 36, 40, 마이너스 38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제가 직관적으로 볼 때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다 빼기네요 그 이야기에서는 당일보다도 사전이 더 작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차를 줄이고자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더해진 지역도 있고 상당히 빠진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역마다 너무 심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심한 것 때문에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역적인 어떤 일부로 오차를 두지 않았나 라는 식으로 가설을 세워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적으로 일부러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사전과 당일 차이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뒀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보전값을 넣은 겁니다 지금 보전값을 넣은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전값을 넣어서 만든 원자료에다가 바로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득표율을 계산한 것이 이게 붉은색이나 푸른색이다 네 붉은색은 마이너스 푸른색은 플러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프가 거의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아주 아까보다는 더 예쁘게 나옵니다 아까도 이상했는데 아까도 분명 이상했죠 마이너스 50% 이거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은 더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조작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작한 흔적이라는 이야기는 일정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다 분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과 당일이 비슷한 게 아까 예전 지역구 설명할 때도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틀릴 수는 있는데 각 정당마다 특정한 비율로 전국이 똑같이 이렇게 일정한 차이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대개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는 대개 1%나 2% 혹은 그 이하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그런데 지금 조슈아 님이 지적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보정을 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정당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화당처럼 야당이죠 야당 같은 경우는 격차가 벌써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비해서 당일이 사전이 아주 낮습니다 당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당일에 비해서 사전이 낮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아주 낮은 겁니다 빨간 게 까먹은 거죠 또 큰 거죠 27% 이 정도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상당히 의심할 만한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의 아주 중요한 당인 미래통합당의 자매전당인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도 좀 작지만 이게 10% 내외로 기록합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그런데 이게 지금 득표율로 봤을 때 작은 건데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 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큰 비례대표 의원 수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죠 네 이런 걸 제가 의심하게 되거든요 전국 직업구 253개에서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럼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는데 사전 득표율에 비해서는 실력을 발휘 못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통계적인 관점입니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딱 보니까 제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게 이런 통계가 발생할 수 있냐 이야기죠 한번 쫙 내려보시죠 이게 네 전국의 253개 가운데 모든 곳에서 야당인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두가 다 당일 득표율보다도 사전 득표율이 낮을 수 있냐 이야기죠 네 그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에 253성분의 1 정도로 수조원분의 1 확률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딱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또 이거는 희한한데 이건 여당입니다 네 더불어 신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다 플러스를 기록하냐 이야기죠 이 용의가 이게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15% 15% 17% 희한하네요 이게 큰 겁니다 정말 네 그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한번 가보실려고 옆으로 가면 이제 우리 저기 소수 여기 한번 써보시죠 이제 민중당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댄 것 같네요 네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손을 안 댄 겁니다 네 민중당 같은 경우는 지역편차도 크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통계거든요 네 이게 진짜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에는 당일 득표율을 대비해가지고 사전 득표율이 낮고 네 여기는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이 높고 덜쭉 날쭉 덜쭉 날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분포죠 이게 조작을 안 한 명확히 조작을 안 한 일반적인 통계 그래프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로 따지면 20대 총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참 큰일이네 큰일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닌 거에요 이게 눈먼 장님들은 볼 수가 없는데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금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이게 정상이고 우리 공화당을 미우니까 좀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좋은 더불어 시민당은 더해주고 네 더불어 시민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가보시죠 다른 또 특색이 있는 데가 있는지 자유기독통일당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죠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네 열린민주당은 억수로 많이 밀어줬네요 네 억수로 억수로 밀었습니다 네 경상도말로 억수로 많이 밀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백발로 많이 33 28 32 30 28 여러분 이 숫자라는 것은 열린민주당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획득한 당일 득표율 보다도 항상 사전 득표율이 높았던 겁니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보다 항상 높았고 이게 253개의 전국지역구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심의 의심스럽다 정도가 아니고 극히 의심스럽다 이게 극히 의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희한한 게 여당이 만든 위성장당은 다 이렇게 푸른색이고 네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그 다음에 뭐 야당이 되면 다 이렇게 푸른색인데 그중에 특히 미운 야당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굵직하게 되는지 우리 공화당 한번 좀 가보시죠 좀 더 시민당 시민당 시민당은 항상 항상 푸른색 그러니까 더불어 시민당보다도 열린 우리 당을 더 많이 밀어준 것 같네요 네 공화당도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를 보고 이제 느낀 것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정상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참고할 만한 것이 이런 건데요 네 이거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평균은 오차범윈으로 정상인데 결정 날 쪽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정상인데 왜 이런 특이한 형상을 보이냐면 득표수가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네 너무 적으니까 약간의 이제 뭐 표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퍼센트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분의 수가 작으니까 네 네 하나의 극단값이 나오면 그냥 네 네 네 네 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주로 보는 게 이 위에 있는 전체 합계가 0에 수렴하면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기업통일당도 되게 많이 뺏겼네요 네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1, 여러분 이 숫자는 당일 기독자유통일당이 이 일본 지역구에서 당일 득표율보다 항상 사전 득표율이 작은 겁니다 그것도 무려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1,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아 예 이거 정말 마이너스 3 이건 너무 심합니다 이거 보니까 심각하죠 미움지수가 비싸네요 네 이거 정말 여러분들 이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너무 표를 많이 뺏겼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게 격차 차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래서 사전 득표율이 이렇게 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또 넘어가 보시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핍박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다른 데는 대부분 또 한당이 또 세백당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대한당 같은 경우도요 어쨌든 좀 득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세백당 세백당도 미움을 많이 받았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세백당입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세백당에서도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이렇게 크다는 것은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현재하게 낮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48.19 마이너스 45.93 마이너스 53.15 마이너스 39.83 이렇게 가장 큰 데가 자유기독통일당하고 네 그 다음에 세백당하고 이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세백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사전에는 가지 말고 모조리 다 당일에 갔다는 이상한 딱 이정당만 뭐 그런 이상한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을 무슨 이게 이것만 봐도 뭐 의심이 그냥 그냥 의심은 안 끝나는데 아 네네 이걸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사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네 그럼 이게 조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3%를 넘어서 후보를 배출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런 작은 정당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이런 작은 정당들은 이 선거 자금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선거 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을 경우에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하는 것에 상당히 모든 혈안을 이제 집중을 하거든요 모든 이제 그 열정을 집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보 한 명을 배출하면 선거에 들어간 그 비용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한 명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정말 사활에 걸린 문제인데 이 조작이 만약에 조작이 되지 않고 실제로 개편을 했을 경우에 그 표가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표로 조작이 조작된 걸 밝혔더니 넘어섰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본바로 이야기하면 네 제가 이제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네 네 여당은 다 사전 득표율이 현재하게 높고 여당이 세운 위성정당은 네 그다음에 야당의 성이 있는 위성정당 가운데서도 상당히 요주의인 자유기독통일당이라든지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쇠백당이라든지 미래한국당은 상당히 당일투표율이 사전 득표율이 훨씬 커가지고 네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조작의 친구가 상당히 농후하다 네 네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주 확정된 건 아니고 중간 그런 연구결과니까 네 그래도 이 격차가 아주 뚜렷한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은 항상 마이너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한번 확대해 보시죠 이거 사람들이 좀 잘 보시게 이게 이제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해 네 더불어 시민당인데 보시죠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시죠 여기가 더불어 시민당의 격차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인데 대부분 플러스 값입니다 15 이렇게 불러서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경쟁자인 야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쭉 내려가시더라도 내려가실 필요 없고요 네 네 더불어 시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15, 10 이렇게 해서 253개가 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통계적으로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니까 항상 야당은 당일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사전 득표율이 낮은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거가 253개가 항상 마이너스 10을 기록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수상한 정거죠 네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어젯밤에 비례대표 부분에서 어떤 조작의 정황을 처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조작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어떤 확인 과정에 아직 있는데 이 자료를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도 급히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어떤 증거인멸의 정황 지금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조작이 됐다 확실하다 라는 내용을 먼저 국민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은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도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 표현이 나왔겠네요 아주 강하다 그러나 이것을 더 분석하면 할수록 의욕이 더 강하게 더 나오는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좀 보셔야 될 게 사전하고 이 사전하고 당일 차이를 이렇게 봤는데요 더불어 시민당 예를 놓고 보면 사전과 당일 차이가 아닌데 이게 지금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계산했을 때 투표수를 계산했을 때 사전과 당일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비율 비율이 과하게 한 정당은 높다 사전이 한 정당은 과하게 낮다 이걸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비율이라는 이야기죠 네 합하면 100입니다 100분율로 따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100을 한 다음에 100분의 사전 득표율 100분의 당일 득표율 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개념은 다 거의 비슷하겠네요 정확하게는 전체 합계 중에서 사전 나누기 전체 당일 나누기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비율해서 100분율로 사전 나누기 전체 총득표율 사전 득표율 나누기 총득표율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득표율이 58%다 여기 보면 57% 63%다 이게 뭐 말도 안 되지 않냐 라고 정확한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의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보시죠 네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사전 득표율 나누기 총득표율 빼기 총득표율 분해 사전 득표율 총득표율 분해 당일 득표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더불어 시민당은 이렇게 일정한 수치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네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또 한 번 더 보시죠 자 네 또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도 좀 야성이 강한 그런 곳이죠 네 모의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20% 돼 이렇게 기록하는 네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 위에는 서울 지역인데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약간 호남이라든지 특이한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서울 지역이나 부산 지역이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역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초가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침박 신당도 대단히 이렇게 좀 숫자가 크네요 네 네 이것도 조금 이제 의심스럽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합계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으로서는 열린 우리당은 뭐 33% 그리고 항상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 우리당은 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 보다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20%대를 이렇게 기록하는 열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 시민당보다 더 크죠 네네 그럼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도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전체 표가 또 앞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 분석을 못했는데 그 다음 다른 데는 별로 없죠 일부러 이쪽을 더 밀어준 것 같은 이제 정황이 보입니다 분위기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전체 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수치를 좀 이런 경우는 그래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네 이건 득표수가 작기 때문에 네 이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걸 너무 불규칙적이고 판단하기 힘들다 라는 것은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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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들 기독 이렇게 심한 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봐도 거의 반 정도 밖에 안 나와있네요 네 이거를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가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정당 같은 경우는 비례정당이 항상 플러스고 어떤 데는 항상 마이너스고 이 자체가 상당히 통계 조작이라든지 통계적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겠네요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는 그런데 통계에서 살짝 분위기 전환해서 다른 얘기 좀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의 지지자 당원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떤 게 이상하냐면 기독자유통일당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때까지 선거를 꾸준히 나오셨는데 후보자를 배출 비례를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는 좋았죠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도 했고 분위기가 더 많이 표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런데 작년이 아니라 지난 총선에 비해서 더 떨어졌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저도 같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총선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성장해 왔는데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표를 빼앗겼다 누가 우리 표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겠네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숫자니까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현재하게 사전 득표율이 낮았다 그럴 수가 있냐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같이 지역구를 또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연구한 사례를 경우에 보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격적이에요 이건 통계라기보다도 그냥 일정한 상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쨌든 좀 참고해야 될 건 중간 브리핑하기 위해서 급하게 변수들을 넣었는데 어쨌든 이건 그걸 감안해서라도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야당은 항상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항상 낮아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또 여당 같은 경우는 항상 당일 득표율보다 사전 득표율이 높아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우리당 같은 그런 여당 같은 경우는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30% 40% 되고 또 30% 40% 수치면에서는 더불어시민당에 비해서 열린우리당의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미래 한국당이라든지 또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새벽당이라든지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항상 사전 득표율이 낮아서 뭐 이렇게 많이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특히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40% 대로 빼앗긴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구자로서 충분히 엑셀 분석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표가 부당한 방법으로 A당에서 B당으로 옮겨간 것 같아 그런 의혹을 강하게 갖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리서치하시면 많이 느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지역구 같은 경우는 특정후보 표를 특정후보로 옮겼다 이런 거라면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정당의 어떤 어떤 정당표를 어떤 정당으로 옮겼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마음대로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뭐 통계적인 개입을 하려면 지역구는 이렇게 이 섹션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건 훨씬 쉽지 않습니까 네 항상 간단해야 되거든요 조작은 간단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는 일일이 다 후보별로 동별로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퍼센트만 비율을 조절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정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중요한 당들이 있는데 이런 여기가 이제 미래 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우리 공화당, 열린민주당, 기독자유당, 세백당이네요 네 그 격차가 좀 큰 것 조작이 되어 보이는 것만 추린 겁니다 나머지는 아마 조작이 안 된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께는 많은 표가 배정됐다는 이야기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당에서는 많은 표가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뺏긴 거죠 여기서 빼앗아 가지고 그 다음에 세백당도 상당히 많이 빼앗긴 거네요 아마 세백당 같은 경우는 표를 가져와서 득이 된다고 하기보다 아마도 혹시라도 후보가 배출될까봐 견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뺏어봤자 그렇게 많이 못 뺐거든요 그 다음 우리 공화당도 이제 표를 빼앗긴 집단이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조슈아 님이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표를 가지고 또 계산해서 몇 표 정도 더 얻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득표수에서 얼마 퍼센테이지를 3% 넘었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는데 네 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두 집단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다른 당이 딴 표를 훔쳐온 정당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명확하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하고 붉은 거 마이너스입니다 격차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기독자회당하고 세백당은 표를 빼앗긴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금 뭐 증거보전 신청 이런 거 요구하는 것은 빼앗긴 표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건 또 명예와 직결된 거죠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어필을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세백당 같은 경우는 중국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어떤 잘못된 정책에 반하는 걸 할 것이다 어떤 그런 정당만의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 특징들이 있으면 그 특징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지지한 국민들이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무참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짓밟아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힘들지만 어떻든 간에 상당한 종류의 데이터 조작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붉은색은 표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푸른색은 표를 그냥 남이 딴 거를 자기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여기서 그 정당의 전체 득표수의 크기를 여기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시민당이 퍼센트가 작다고 작다고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득표수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또 계산해서 발표하시면 국민들은 아마 충분히 그런 능력들이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조사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 조사할 때도 국민들께서 엑셀 열심히 하시면서 나이 있으신 분들도 또 나름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짜로 조사했던 내용이 저에게 도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해갈 때 국민들이 다 같이 조작이 됐다는 것은 인식도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국민의 어떤 공감도 형성도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공개되어서 같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컴퓨터를 잘 아시니까 주변 지식도 좀 대회가 재미있게 일반 컴퓨터를 잘 모르시면 더 알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이건 이런 가설입니다 그죠?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주 긴 비례투표 용지에서도 조작의 정황이 발견됐다 66cm죠 그런데 그 부분이 불가능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수개표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다면 통계학자의 입장에서 보건요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아 이거 불가능하니까 포기하자 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통계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수학자들이 입장해 봤을 땐 본인들의 머릿속에는요 데이터가 진실이거든요 데이터가 진실이고 현실이 오히려 가짜인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인식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면 일반인들도 이해는 하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올 때는 이 데이터가 진짜니까 가짜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뭔지를 찾아서 그러면 또 새로운 가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과학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저 머릿속에 번뜻 떠오르는 것이 지금 업모론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조작술을 믿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과학이니까 데이터가 진짜니까 데이터가 실체니 그걸 놓고 이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왜곡된 걸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개포기 위해서 열심히 껀 다발도 잘 묶고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근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런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럼요 그는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받고 또 가장 핵심이 된 건 그 긴 투표용지도 조작이 됐다 라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너무 큰 아주 정보 소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 조작을 했는지 한번 단계별로 그 조작한 사람들의 시각을 따라서 따라가면서 추적하듯이 한번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로는요 선거 이전부터 어떤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처음에는 진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방송 TV 방송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여러 국민들이 많이 아 저건 좀 이상하다 혹시 뭐 어떤 특정 지지하는 좀 성향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따로 뽑아 놓아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편향된 여론조사가 보였거든요 근데 제 추측에는 아마도 그와 동시에 여론조사가 따로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용 네 네 아주 그야말로 진짜 네 네 그런 그 진짜 여론조사를 이따 해서 투표를 했을 때 진짜 투표율이 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을 겁니다 진짜 투표율 네 그 다음에 어 몇 명의 후보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도로 지지율을 지지율을 뭐 여당은 여당은 높이고 야당은 낮추는 그런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표현을 기대 목표 득표율 네 혹은 기대 득표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투표는 시작이 됩니다 네 네 대망 이제 투표일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여기 조그만게 이제 사전투표함이거든요 네 사전투표함이 먼저 도착했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전투표를 개표를 하는 거 보면요 보통 이제 투표 방송 보면 사전투표함을 마지막에 이렇게 막 뜯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계도 마지막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사전투표는 좀 대체로 이제 멀리서 오거나 뭐 우편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빨리 하고 사전에서 온 것들이 이제 열심히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늦게 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갔던 분들의 의견은 사전투표함이 먼저 와 있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전투표함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을 먼저 도착했으니 먼저 개표하는 게 맞을 듯 한데 이상하게도 당일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만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도 과거에 내가 볼 때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만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그렇게 뒤에 맨 마지막에 열게 됐는지 마지막에 열게 돼가지고 성부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왜 이번에는 사전투표함이 맨 마지막에 개봉돼가지고 대개 새벽역이나 자정이 넘어가지고 성부가 바뀌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이고요 다음에 참관인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한결같은 증언 심지어는 상대 진영이 아니라 우리 진영에서 같이 가셨던 참관인들이 내가 잘못이 있는지 조작이 있는지 두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모든 것을 봐서도 조작은 없었다 정말 그 아주 열렬하게 이런 특정 정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도 찍고 그렇게 보셨는데 열심히 하셨죠 일치된 의견은 이렇게 그야말로 창관인들이 다 열심히 그야말로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일반인들도 물론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저는 또 직관적으로 떠오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다 부분이 최대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조작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안에 개별 그룹 안에서는 조작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서로서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각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그 경우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탐구 또 연구를 위해서 모셨던 대다수의 참관인들은 정말 이 조작은 절대 없었다 일어날 수 없었다 물론 자정이 지나고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집에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상당히 공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에서의 공정한 그런 투표장 관리가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정 이후에 집중력이 떨어졌고 현장에 떨어졌고 네 그리고 그냥 도중에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빠뜨릴 뻔했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다음 것을 보시면 더 물론 이제 그런 개표장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비해서 집중도가 훨씬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더문 더문 사람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하시다가 그냥 가버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뜸할 때는 뭐 다른 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참관님 가운데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네 네 네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확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 그러면은 딱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거 수계표로 하거든요 네 이거 참관님들도 비디오로 카메라로 많이 찍어보셨습니다 비디오를 많이 찍었는데 네 일일이 이걸 해가지고 고무중 묶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 기네요 네 좀 길죠 선거해보신 분들 독재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계표로 조작이 불가능하고 네 또 긴 비례용지로 어떻게 그렇게 조작을 하겠냐 네 네 이런 의문을 대다수 참관님들이 가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이제 그 분류기 있잖아요 분류기로 어 뭔가 이제 분류를 하면서 카운팅 어떤 그런 조작에 의해서 조작을 했을 것이라 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는 이게 안 맞거든요 음 근데 이런 경우에 그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아 이 부분이 안 맞으니까 아니구나 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전체 과정을 놓고 어디에선가 이걸 이 긴 것과 짧은 이 다른 투표용지가 똑같이 일관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을 지나는 구간을 찾습니다 음 그럼 거기에 또 다른 데 허점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 무수히 많은 허점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유력한 것들을 하나 집어내면 그만이고요 음 그게 아닌 또 어떤 정확한 어떤 현장의 상황들이 있다면 음 또 그 다음 확률이 낮은 것에서 또 찾으면 그만입니다 음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은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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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때 직접 하나하나 세지는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 긴 걸 어떻게 셌느냐 이걸 세는 기계가 있었답니다 예 예 저기 그 개수기라고 하는데요 개수기 네 네 음 자 수계표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조작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조작은 조작은 무조건 전자기기에서 가능합니다 음 전자기기 네 수작업 뭐 손으로 쓰는 거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단계 여기서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음 물이 있고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다르니까요 음 근데 전자기기는 무조건 조작이 다 100%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오케이 네 조작이 조작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는 뭐든지 다 해킹이 되고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한 뭐 70cm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긴데도 긴 것에 맞춰서 또 이제 개수기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 이 그 개수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긴 이 그 비례대표 용지는 분류기를 통과하지 않았다 음 그러면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역구는 분류기를 통해서 해서 조작을 했을 수 있지만 긴 거는 분류기를 통하지 않았으니까 분류기가 아닌 겁니다 음 아니면은 이 긴 것만 다른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는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분류기가 아니다 음 전자개포기라고도 오해할 수 있는 분류기는 아니다 음 그런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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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니 이 긴 투표 용지도 짧은 지역구 선거 용지와 마찬가지로 일정적으로 통과하는 전자기기가 있는가 음 전자기기여야 합니다 전자기기 전자기기가 있는가 음 했을 때 전자기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음 음 개수기 개수기 네 개수기 네 개수기 이름을 안 써놨는데 개수기입니다 네 이게 그 보시면 은행 가면 동전 지폐 세는 거 똑같습니다 네 그게 메카니즘 같겠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 개수와 함께 검표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속도를 좀 낮춰서 착착착 내려오면서 도장이 뭐 1번이면 1번 똑같이 잘 찍혀있는지 3번이면 3번 똑같이 잘 찍혀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착착착 내려오면은 이렇게 그리고 또 익숙해지면 속도를 약간 높여서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음 그게 지금 약간 선거용으로 바뀌어진 어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된 개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런데 개수기라는 곳에 좀 집중을 하고 나서 음 검색을 해보니까 개수기가 개수기가 불법 선거에 이용이 돼서 거기 이제 그 법원에 그 지금 뭐라 그러죠 소를 제기한 그런 그 내역들이 나오더라구요 음 여기는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중앙선건위원의 위원회 이 개수기가 불법 선거에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그 그 항소의 내용이 2016년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20대 네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음 왜 이게 은행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걸 넣었냐 이것이 원래 그 선거안이 투표할 때는 개표할 때는 쓰이지 않는 건데 갑자기 나온 거죠 음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번 QR코드랑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 가지고 조작했다 이건 아닌데 왜 굳이 갑자기 이걸 왜 썼냐 라는 어떤 그런 항의의 내용이지 이걸 가지고 불법을 확실하게 잡은 그런 정황은 아닙니다 음 어쨌든 지난 총선 때부터 이 개수기는 불법 선거에 사용된 의혹이 있었다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개수기로 검색하니까 또 나오더라구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개수기로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QR코드하고 지지후보를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 인식하고 네 그 다음에 QR코드 정보가 조합이 될 테니까 네 네 대단해 자 보십시오 이게 오히려 이게 더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저기 뭐지 분류기로 들어가면 보시면 속도가 엄청 바릅니다 근데 QR코드의 특성이 있는데요 QR코드는 여러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QR코드는 아주 잠깐이라도 딱 멈춰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면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QR코드 많이 있잖아요 흔들어 보세요 절대 못 잡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라도 잠깐 있으면 딱 찍는데 근데 그것이 시간은 짧습니다 사실 0.1초나 0.2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정 잠깐이라도 고정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잡아냅니다 음 여기서 계속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 개수기가 이 지나가는 그 원리가 너무나도 이 QR코드 입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아 한 장이 한 장이 착착착하니까 여기 처음에 이제 원래 위에 집어넣었을 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거를 착착할 때 이동할 때 한다기보다 어느 과정에서 고정되어 있는 걸 촬영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QR코드 인식이 상당히 용이한 구조입니다 그럼 홍길동이 네 미래한국당을 찍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 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을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이 QR코드에 사전 정보 예를 들면 그런 의혹이 많잖아요 뭐 나의 개인정보가 있다 신상이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유력하죠 네 그리고 만일 있다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찍었는지를 인식하는 기능하고 QR코드가 같이 있으면 네 당연히 모시가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높은 거죠 아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라고만 해두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선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특정한 정책을 펼칠 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미리 어떤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식별하기 위해서 네 여론조사 할 때도 일부러 약간 이제 특정 지지 정당의 인원들에게 전화를 좀 더 걸 수도 있고 음 그러면서도 걸 때는 무작위로 걸었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용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QR코드에 개인 신상 정보까지 다 들어있다 라는 그 정보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 투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하죠 네 지금 이제 이 파트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개수기는 어 QR코드와 QR코드를 이제 판독해서 QR코드와 지지후보 몇 번 찍었나 음 이 정보를 무선으로 송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음 아주 높습니다 사실 이 기기 말고는 이제는 개수기는 아닌 거 저기 분류기는 아닌 거고요 음 이 개수기만이 모든 투표용지가 통과하는 일관된 장치 장치고 음 그리고 그렇게 긴 투표용지도 똑같이 여기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 음 QR코드가 있든 없든 다 이건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음 이것이 전자기기 유일한 그 전자기기입니다 아주 이 용이자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옵션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음 이제 거의 없고 이것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 이 안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음 이걸 이제 뜯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뜯으면 안 보이게 음 탈부착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 여기에는 어쨌든 지금 열어보면은 그대로 있던지 아니면 탈부착해서 이미 뜯어 가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QR코드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음 이것이 QR코드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QR코드가 있었다면 이 센서가 인식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요 QR코드가 없었다면 그대로 그냥 갑니다 음 그리고 그 선거 과정은 아무런 어떤 조작 없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럼 무선 송출이 이러면은 무선 송출이 이제 이제 그런 거리나 이런 것이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무선은 이제 무제한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주파수라든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 이것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기기가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데 이 기기가 과연 이걸 QR코드를 읽어 가지고 몇 번인지 확인해 가지고 정보를 데이터를 정보를 보낼 만큼 그렇게 빠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폐 여러 쪽에 이제 지폐 개수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 개수기가 간단한데 속도도 아주 빠르거든요 맞아요 쭈루루루루룩 하고 빨리 끝나는데 이 지폐 개수기에는 위조 지폐 감시 기능이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거기에 지폐 하나에 거의 한 100가지 정도 되는 곳곳에 이제 위조 페인지를 검사하는 그런 위치들이 있고요 각각에 맞는 또 센서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쭈루루루루룩 하는 그 순순간 순순간 마다 다 판독을 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이 아니다 전자적인 컴퓨터의 세계는 우리 상식이 통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내부를 구성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추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센서 어떤 센서냐면 QR코드 QR코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QR코드가 있다면 그걸 판독해서 숫자로 빼내는데요 굳이 이것을 QR코드를 빼서 어느 동인지 어느 투표소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QR코드 데이터는 빨리 빨리 그냥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어떤 컴퓨터에 대단한 기능을 넣을 필요가 없고 심플할수록 여기는 고장도 안 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QR 인식 센서 그리고 후보 인식 센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 번을 찍었는지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이 쭉 돼 있어 가지고 몇 번을 찍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선 송신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핸드폰 핸드폰 보시면 여기 핸드폰이 유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통신하는 5G 뭐 LTE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다 5G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에서 5G 중계기를 썼다고 하는데 이거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5G가 가능할 거고요 또 와이파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노트북에도 와이파이로 지금 인터넷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관련된 것은 화웨이 제품 쓴 거죠 그게 상당히 유력하고요 신문에 보니까 화웨이하고 그 다음 전송망은 LG유플러스 쓴 거죠 그렇게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블루투스도 있고 IR은 적외선 방식인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 리모컨 보면 리모컨 앞부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 가려져만 있습니다 불빛 LED 나는 거 두 개가 있고 그것도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송수신이 됩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RF라고 무선 방식으로 간단한 무선 방식 FM 라디오 같은 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선 신호가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오면 그 신호는 어떠한 내용의 신호인지를 분명히 분석해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10도 아주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이제 숨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 개인이 표시한 후보 선호도 선호도 하고 개인정보가 합쳐져 가지고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을 선택했는가에 관한 정보가 어떻든 간에 모처에 송신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런 개인적인 신상도 들어갔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선거 조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들어갔다 투표소 어디 투표소인지는 확실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 외에 자기 신상이나 뭐 주민번호나 이런 것은 들어갔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100%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투표소는 확실하게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을 겁니다 사진 좀 선명하지 못했는데 접수부 접수부 개한부 그리고 분류기 운영부 분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심사부 직계구 그리고 여기는 개표 상황실 확인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 이런 식으로 돼서 마지막에 쓰기도 하고 해서 노트북으로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날로그 세계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제 수작업을 다 마치고 네 이 과정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다 성실했고 네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주장처럼 여기에 있는 분들도 참관님도 다 열심히 해서 이제 수계표 다 해가지고 딱 번호했는데 이 쪽이 이제 사이버 세계인 거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렇습니다 조작이 가능한 곳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해서 이거는 이제 전송망이 있죠 네네 이번엔 전용선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어 그거 이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용선을 원래는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용선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전용선이라는 것은 그렇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선을 전용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을 이 선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이 선을 인터넷선을 깔 수는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까 여기서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네 설명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서브라든지 중객이라든지 설명이 됩니까 네네 전용선은 또 안 썼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선이 아니지만 전용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뭐 VPN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여기와 저기를 완전히 이제 다른 인터넷하고 분리된 그런 인터넷으로 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망을 마치 전용선과 같은 효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터넷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굳이 전용선이라고 한다면 또 전용선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네 이제 메인 컴퓨터가 있는 겁니까 아 네 그게 최종입니까 선관위에서 과천에 있나요 네 과천에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때까지는 서버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업체를 바뀌었는데 이번은 이상하게 중앙선관이 사무실 안에 들어있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하고 또 종로구 사무실에 두 개의 백업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 네 아 그럼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발주업체가 그걸 관리했는가 그러니까 보안이 확실한 보안이 확실한 보안이 확실한 어떤 그 다른 업체에 그 업체는 이제 만약에 이 선관위 서버나 데이터가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보안을 강하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큰 비용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선관위 사무실 안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직접 통제 관리하에 두고 싶었던 뭐 알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의혹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그냥 서버가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놔뒀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는 뭔가 있다라고 또 보여줄 수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해왔는데 그 관행을 바꿨으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보면 현상이 있으면 현상된 이유가 있잖아 어떻든 다음은 안 가보시죠 자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조작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때까지 방법들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관된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조작은 확실하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건 설명을 해준다 데이터가 조작임을 증명하는데 그러면 방법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밝혀 주십시오 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일단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찾아달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게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방법도 있으니 조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약간 설명을 곁들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상대적인 진영측의 반응은 또 이랬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뭐 직접 가보신 분도 있지만 안 가본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안 맞는 게 또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뭐 3자를 대동해서 현장 개표 상황을 그대로 펼쳐놓고 그대로 이제 재현해가지고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인식되지만 상당히 이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표 구성도는 이때까지의 어떤 단점들 약간 의혹들이나 풀리지 않는 것들 이것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겁니다 뭔가 좀 추가가 됐죠 네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구성도 이거는 조작 구성도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추가가 됐죠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개수기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갑자기 딱 제가 띄워놨죠 그러니까 개수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QR 코드와 QR 코드를 이제 그 어떤 숫자 형태로 바꾼 그 QR 코드와 그리고 몇 번을 찍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화웨이에서 만든 유플러스가 이제 설치했다고 하는데 화웨이에서 이제 발주를 한 중계기를 통해서 다른 곳 어디론가 갔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네 네 서버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 어디든지 중국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갔을 때 항상 모든 그런 그 분야를 아주 잘 아는 네 네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한국이 아니고 외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더 증거인멸도 쉽고 그리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더 훨씬 좋습니다 조작이 가능하겠네 그게 더 쉽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아마존을 딱 치면요 아마존에 있는 미국에 있는 홈페이지가 바로 뜨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든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을 걸로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는 뭐 그런 화웨이의 전용선을 타서 네 네 정보가 일단 전달되고 네 네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그룹에게 전달돼서 네 거기서 일정 퍼센트의 상수가 주어졌을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아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주 그러니까 이런 그 IT 분야에도 또 건축설계사 같은 업무가 있더군요 아 네 네 그런 업무를 많이 해 오신 분이 아 네 네 제가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려준 가상도 가상도 가상도하고 이 가상도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제가 방송에서 다룬 거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네 아니 당신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여기에서 수작업 다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선거 조작하려면 온 공무원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공무원을 동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성실하게 옛날에 해 보던 방식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밑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분야를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을 보려면은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격차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요 그 제가 이 서버를 두 개에 넣어놨습니다 두 개 이것도 사실 좀 제가 중국제로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중국제의 가능성이 높아서 자 중국제 서버인데 왜 두 개를 놔뒀냐 하면 그냥 의미적으로 두 개 놓은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오는 모든 직계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할이 두 개라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아래 밑에 있는 거는 수집 서버입니다 네 그래서 중개기에서 온 데이터들이 전국에 이제 뭐 수십 곳에 수백 곳에서 이제 자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로 모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 있고요 일종의 인풋 기능이라고 그렇습니까 네 네 자료를 모으는 네 맞습니다 그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버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그 집계 서버라고 저쪽에 보시면 수집 서버와 집계 서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름을 임의로 붙인 겁니다 아마 정식 명칭은 있을 겁니다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서버에서 그 수치들을 이제 종합해서 집계를 하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집계 서버에서 나온 데이터로 방송국으로 다 갈 겁니다 실시간으로 방송국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송국으로 가는 거죠 네 네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보안이 강화된 왜냐하면 뭐 방송국에 접근 라인을 타서 보안적으로 이제 뭐 좀 조작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 보안을 역할을 담당하는 서버를 공유는 할 수 있지만 공유는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집계 서버에서 나온 것이 방송국으로 가서 결국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상태는 이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이렇게 가서 수집해서 있는 그대로 집계해 가지고 방송에서 다 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문제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지금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투표입니다 사전 네 사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다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 사전투표 당일투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는 당일투표 본투표 이 흐름이 분리돼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네 분리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죠 네 이거는 그냥 아무 그런 뭐 통계적 조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여기서 한번 만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어 저 이거를 어 보시면은 여러가지 쫙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전하고 당일을 동시에 해도 됩니다 이 시스템은 사전하고 당일이 동시에 쭉쭉쭉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부러 그런 것처럼 약속이라 한 듯이 사전투표는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표들이 또 엮여서 들어갔을 경우에 약간 시스템이 이제 조작이 됐다 안 됐다 자꾸 바뀌니까 불안정한 걸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간에 잠깐은 섞일 수 있거든요 사전 당일이 섞일 수 있지만 후반구와서는 개표 시스템 여러 가지 구역이 있지만 그 하나의 개표되는 그 라인은 한 번은 당일로 쭉 갔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 다음 파트는 사전만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를 개표하기 전에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맨 마지막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랬었나요? 네. 이번에 맨 마지막에 했거든요 전에는 미리 도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결국 이 시스템상에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일 투표를 깨끗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시작하게 된 거네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우역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완벽한데 한 가지가 아직 안 풀리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숫자를 체크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조작된 수치가 사전만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그럼 이 두 부분이 다른 부분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료가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일로 투표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전투표함이 들어오면서 요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건 없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이쪽은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로만 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구간 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간 라인은 아직은 이게 돌아가는 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봤을 때는 어떤 딱 시점으로 예를 들면 12시면 12시 시점으로 이쪽 라인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스위치를 off 시켜버리는 거죠 끄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 라인만 on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당일에서 사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때까지 모든 그 참관인이 뭐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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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에 가서는 다들 피곤했고 다들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어떤 군데군데 체크를 했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끝에 가서 무효표 나오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한 표라도 더하기 위해서 무효표 보는 데만 우르르 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어디선가 왜냐하면 왜 이 뒷부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컴퓨터가 있거든요 결국은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집어넣을 때 입력을 컴퓨터로 하거든요 컴퓨터에서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해서 수작업으로 해서 입력까지 했고 서버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다 일치하는 것으로 사전도 마찬가지로 사전은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어떤 트릭이 분명히 저기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약간 전자공학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교묘하게 어떤 속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데 얘기입니다. 당일은 이쪽으로 갔고요 사전투표는 데이터는 이쪽으로 다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선관위 서브랑 똑같은 서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계를 하는 것 그대로 다 수집해서 집계하는 것까지 똑같은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 이거는 사전투표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데이터를 조작 서버 안에서 집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조작도 다 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특수한 그런 조작 시스템이나 조작 그룹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네, 그건 간단한 거군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회가 깊지 않아서 마이너스 1의 비밀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보면 마지막 최종 결과에 아주 수준이 낮은 프로그래머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실수를 범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뭔가가 데이터를 만지는 기능이 있었다 이런 거를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방송 보고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종사해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남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발표했던 그 방송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예전에 지금 이렇게까지 만약에 서버가 구성된다면요 굳이 몇 표 중에 몇 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몇 표 중에 몇 표 이렇게 가면요 그 방법의 장점은 어떤 것이냐면 그 표수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음 왜냐면 한 표 주고 쭉쭉쭉 갔다가 세 표 중에 한 표 세 표 중에 한 표 세 표 중에 중간에 멈춰도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소수점이 떨어지진 않아요 음 이런 면에서 아마도 이 개표 조작 방법은 예전에는 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축이 가능합니다 음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거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윽해 지적하시는 분을 글을 많이 봤는데요 어 그게 정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 그 두표율로 그냥 아 여기 한 7% 이쪽에는 뭐 뭐 한 10% 올리고 여기는 한 7%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작을 했을 경우에 음 분명히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나오지 네 소수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소수점이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표에서 소수점이니까 0.5니까 짝 잘라서 놓을 수는 없거든요 음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조작을 한 수치는 소수점이 나오는데 표는 소수점이 없으니 음 표가 떠버리는 거예요 음 한 표가 한 표씩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제 끝에 예외사항으로 플러스 1 기타사항 네 네 그래서 한 전문가는 그게 네 두 가지가 0.5 0.5가 등장해 가지고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명령어 같은 걸 주지 않아 가지고 네 두 개 다 올라가서 그냥 문제가 결국 나중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 네 근데 그게 조금만 신경 쓰면 그거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모르겠습니다 성의가 없었다 성의 성의가 없었던 거예요 성의가 없었던 프로그램이니까 한국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죠 양심은 남아 있어서 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실마리를 일부러 남겨놨을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이해 가셨나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조금 더 네 이거는 이해 가고 이게 거의 이게 여기 전송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시 실시간이죠 모릅니다 5G 같으면 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바다 건너서 숫자 바꿔가지고 순간이 올리면 여기에서 올린 것과 완전히 다른 숫자를 볼 수 있겠네 선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진짜 선이 빨간색 꼽히는 거 아니거든요 선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가는 신호가 중국에서 온 건지 어디에서 온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래프를 보고 정말 참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을 동원해야 된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절대로 우리가 열심히 그냥 개표 작업을 다 했는데 그런데 무슨 지금 이런 세상에 그냥 선거 개표 조작이 있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렇게 작다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세계 물리적 세계 오프라인 세계고 온라인 세계고 사이버 세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네 정말 잘 그린네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또 유념하셔야 될 게 이게 생동반전 겁니다 화웨이 종계기 그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실제 어떤 이 투표 프로세스에는 다 수작업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집계약 합계한 것도 바로 붙여놓고 카메라로 찍든지 전화로 하든지 아주 그냥 아주 그 뭐랄까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쭉 따라가 봐도 저작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하는데 그렇다 하면 갑자기 왜 화웨이 중계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왜 보내냐는 거죠 예 전번 시간에 이제 화웨이 중계기가 상당히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중계기라는 이야기를 지금 근데 좀 공교롭게도 화웨이 중계기라고 해서 이미지를 찾아서 넣고 싶었는데 화웨이 중계기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대신 LG유플러스 중계기가 이렇게 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LG유플러스가 화웨이를 제품 가져와가지고 위에다가 자기 브랜드를 입혀가지고 사용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화웨이 중계기를 검색해서 넣은 이미지가 공교롭게도 유플러스 이미지인데요 어쨌든 이겁니다 이 지역 이 전체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중계기가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서 중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여기 선관이라든지 선관인들이 하는 얘기가 전자재계는 어떤 조작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이 신뢰가 가지만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화웨이 중계기는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큰일이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작년 6월달에 미국의 해리 해리스 대사 미국 국방부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결사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해서 안 된다 국방에 신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우리는 이미 화웨이 중심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당시에 해리 해리스 대사가 아예 그냥 특정 회사인 LG유플러스를 찍어가지고 경고를 했죠 그러나 결국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사계비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도 제가 상당히 분노하게 했던 거는 대기업 정도가 되면 알아서 나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문제인 거죠 계속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이 회로 설계라든지 뭐 안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보낼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중국은 다 알고 있고 LG 관계자들도 일부 알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조작에 만약에 이 내용 구성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지금 상당히 개입한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은 뭐 이런 중개기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LG의 LG유플러스의 협력사들이 감내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 들어와서 했으면 만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LG가 중개기를 아마 제가 볼 때는 발주했을 테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LG의 모든 뭐 이렇게 회사들이 모든 문제라고 또 보기에는 애매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작이 없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선관위 관계자들은 뭐 많은 부분의 직원들은 진짜 조작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조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일반 직원들도 이런 어떤 잘못 불법이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불법적인 어떤 그 기계 특성을 알면서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은 약간 좀 극소수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는 사람이 무조건 LG가 나쁘다기보다 LG에 있는 어떤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만 뭐 여기서도 우리가 뭐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LG가 하웨이 중심으로 파이브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 자체부터 잘못됐고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작년도 이미 문제가 됐으면 불구하고 선거와 같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네 선관위가 조달청에 발주를 할 때 반드시 LG에 단독 입찰을 준 거 아닙니까 네 다른 회사들 다 배제하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보면은 네 물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선거라는 국방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지만 어쨌든 큰 영향을 제공한 요인이다 요인일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작 구성도에 대해서는 이때 이때 이거를 단독 입찰을 LG유플러스에게 줄 때도 문제가 많았고 네 그때 에포크타임스라는 신문이 지난해 3월달에 이게 3월달에 발주가 됐거든요 LG유플러스에 네 그리고 화웨이 제품을 도입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에포크타임스가 집중 취재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많이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들을 대기업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그리고 예전에도 또 충분히 분류기에서 이런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될 때마다 이걸 공개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 내놓은 제시안이 이런 부분에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다 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찾을 때마다 만약에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서 진실에 찾아가고 있는데 이걸 그때그때마다 공개를 해버리면 이걸 보고 이제 조작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 하면서 이제 증거들을 인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서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버거든요 서버를 서버를 지금 뭐 파쇄 하드디스크를 파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4월 31일까지 네네 4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네 선거관련 그런 서버를 파쇄한다는 이야기죠 아 네네네 그런데 저기 잠깐 얘기해 보시면요 하드디가우저라고 보겠습니다 하드디가우저라는 그런 용어 네 디가우스 디가우저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잠시만요 이쪽에서 일종의 파쇄기하고 같습니까 네 자료를 지우는 건데요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 기한 자료를 왜 이렇게 급히 지우죠 디가우저라고 해서 자 요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에 이 조그만게 하드입니다 여기에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하드가 넣으면 사실상 하드가 서버의 모든 거거든요 하드만 있으면 그 겉에 있는 큰 덩어리 큰 기계는 다른 걸 갖다가 하드를 꼽아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하드가 모든 자료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전원을 탁 누르면 자석을 갖다 대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석보다 훨씬 강력한 자석을 전자석을 통해서 강하게 쐬주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 정보가 다 자기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도저히 재사용에 불가능하게 증거를 완전히 인멸시킬 수 있겠네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전체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버인데 왜 서버 이렇게 황급하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좀 왜 그렇게 4월 30일까지 선거가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그걸 그렇게 지금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참 그리고 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파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파쇄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드가우저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이건 그냥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어버린답니다 그냥 문은 이제 파편 틀까 봐 안전하게 닫는 건데요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저 뼈쪽한 걸로 그냥 구멍을 이렇게 해서 구멍을 뻥 뚫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아무리 검찰에서 뭐 포렌식 뭐 이거 해도 불가능합니다 복구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손상되면 복구가 된다 불에 타도 심지어 불에 타도 복구를 합니다 이건 복구를 못합니다 완벽하게 복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 30일이라고 그렇더라고요 네 심각하죠 이걸 이렇게 급하게 없애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이건 누구든지 국민이면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보실 볼 내용들은 그러면 증거는 어디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세밀한 전자기기에 대한 정보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수사를 할 때 그런 전문인들과 함께 대동해서 이제 더 수사에 정확성을 기하할 수는 있겠지만 참고삼아 제가 전자공학도로서 이런 이런 부분이 좀 문제 있을 수 있으니 좀 집중 점검을 해달라 그러면 또 이런 정보도 또 이번에 그런 선거결과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분들이 네 정거보전 신청할 때도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작이 아니라고 당당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오히려 잘 보전하셔야죠 당당하시다면 당당하다면 네 당당하다면 선관위는 당연히 이렇게 보통 사람들부터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어 물론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선관위 서버에는 조작 프로그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뭐냐면 조작은 외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 편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조작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표가 온 것이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일정 비율을 일로 바꾼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왜 자꾸 없애려고 하는지 왜 자꾸 없애려고 하는지 유추를 해보니 유추를 해보니 서버에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데 그게 어떤 증거냐면 외부 특히 IP 같으면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자료들이 들어왔는지를 그게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중국일 수도 있고요 그걸 너무나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서버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P가 여기에 서버에 있는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이 결국은 자료가 유입되는 경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언을 해 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그냥 디가우징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파설을 하려고 하구나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만약에 서버 보전에 성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버를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조작을 했느냐 라는 것으로 집중해서 찾아볼 거거든요 서버라는 게 상당히 무궁무진해가지고 그 소스 코드만 봐도 복잡하고 그걸 특히 분석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서 모든 시간을 조작 프로그램이 조작 코드가 숨어 있나 없나 이것만 찾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냐면 걸리더라도 들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는 아예 다른데 있고 들어오는 경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 보면 서버에도 인터넷이 인터넷 프로토콜이 들어오는 그 들어오는 경로가 IP나 이런 내역들이 다 로그가 다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고 공학자들이 서버를 분쇄하려고 하는 것도 이걸 모르게 하려는 거고요 조작 프로그램은 애초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작은 다른 데서 했습니다 무슨 말을 씁니다 훨씬 크게 안전하고 공학자로 쓰는 과학자로 쓰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은 조금 더 들지만 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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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를 다른 데 두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돈은 좀 더 들지만 네 조작을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도 뭐 몇 백 몇 천 몇 백 몇 천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은 그게 아니겠죠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고요 그래서 그 당일 투표수와 사전 투표자의 투표 내역이 다른 곳으로 들어왔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곳으로 들어왔을 경우가 큽니다 당일 투표에 관한 정부와 그 다음에 사전 투표정부가 다른 IP 인터넷 프로토콜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정상이면 같은 투표사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걸 측정하면 그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많이 발견되면 외세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버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서버는 이렇게 두 가지 역할로 표현했는데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서버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서버군이 있을 겁니다 아마 10대 이상 있을 텐데 절대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일단 보존을 해놓고 확실하게 이걸 막아놓고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놓고 전원도 되도록이면 꺼놓는 게 좋습니다 전원도 켜놓지 마시고요 원격으로 들어와서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지만 흠적을 최대한 없앨 수 있습니다 전원까지 꺼놓고 이거를 나중에 안전한 곳으로 검찰이 조사하는 곳으로 옮긴 다음에 정밀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아무런 그런 그동안 정직하게 일을 해왔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네 특히 가장 오해를 사기 쉬운 것이 4월 30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서버를 파쇄하는 것이 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의심을 정복시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는 건지 그 누구의 의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선관위의 또 대부분의 직원들은 조작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이 알수록 위험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안전하게 조작이 완전하게 다 끝나기 위해서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점점 더 안전해집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던지죠 네 네 한 공무원의 말씀이 아니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도 네 그 다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그 다음 몇 가지 정보만 주면은 네 마치 자기 집에서 앉아서 하는 컴퓨터처럼 여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 포트를 뭐 열어주고 이런 용어를 쓰던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열어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여는 것도 몰래 열 수도 있고요 그 포트의 그 가짓수는 6만 가지입니다 6만 5천 가지의 포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포트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는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는 포트 변경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통신 포트들이 있거든요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규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비밀 통로를 만드는 게 VPN이라고 했을 때 VPN이라는 어떤 전용선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 프로토콜의 경우는 예를 들면 443이다 그 신호를 썼을 때 그 프로토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임의로 바꿔서 보냈다가 거기 가서 또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조작 방법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한 전문가를 이런 의견 남겼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개표 조작을 보면 많은 그런 아날로그적 사고나 세계에 젖어있는 분들은 뭐 이런 작업하는데 수만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 말씀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뭐 두세 사람 정도는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서버가 우선입니다 서버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네 그래서 지금 막 자꾸 파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 개인의견이지만 국회의원이나 간발이 차로 떨어진 또 다른 또 군소정당이나 그리고 지금 위로운 국민들이 서버가 파쇄되는 것을 어떻게든 또 이제 국민들 중에서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꼭 좀 잘 보호해주기를 부탁을 말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아는 바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존하고 있는 이번에 사용했던 서버를 파쇄 그러니까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규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정당에 속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 또 그다음에 의료운 그런 신민들 또 법률지식에 해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심을 합쳐서 내일 모레입니다 이것이 절대 파괴가 안 돼가지고 이것이 온전하게 보존이 돼가지고 이번에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도 너무나 이것을 2주 만에 파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의혹과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저는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잘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국민적 의혹이 되고 있는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서버에 대해서 절대 손을 대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디서 증거화를 찾을 수 있냐면 개수기를 봐야 됩니다 그 개수 눈으로 검수도 하면서 검수 기능과 개수가 같이 들어있는 개수기에 분명히 무선 송출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무선 송출기 부품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되고요 어떤 종류의 무선 신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뭐 전파 연구원 가든지 어떻게든 간에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와이파이일 수도 있고 5G 기술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꼭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센서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개수기에는 센서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냥 천천히 내려주기만 하고 숫자만 세면 됩니다 센서가 있더라도 숫자 파악을 하기 위한 어떤 접점 스위치 같은 센서는 있을 수 있는데 광학으로 QR 코드를 사진을 찍는다든지 몇 번째 표에 도장이 찍혔는지를 판독하는 이미지 센서 사람의 눈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하는 센서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분명히 이건 분명히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 이미지 센서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미지 센서는요 여러분 알고 보시는 핸드폰은 똑같거든요 핸드폰 여기 보시는 전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조그맣게 사실은 이걸 뜯어보면 더 아실 수 있는데 뜯어보면 그 센서에다가 바늘 구멍 하나 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숨기려면 아주 쉽게 숨길 수 있습니다 실제 센서는 작거든요 이게 앞에 유리가 뚫린 유리 구멍이 크다 뿐이지 실제 센서는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LG 제품이 많이 납품이 됐더라고요 아 또 그런가요? 네 LG 분류기 이 개수기도 제가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성관위가 턴키베이스로 아마 LG유플러스에게 발주를 했고 그 발주받은 데에서 이제 그거를 제품 사양이라고 합니까? 네 뭐 분류기는 뭘 쓰고 개수기는 뭘 쓰고 그 다음에 중계기는 뭘 쓰고 이런 부분들을 LG유플러스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는 1차 밴드나 2차 밴드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아마 조달이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요 다른 여러 가지 업체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업체들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제 흐름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상한 부분을 감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같은 회사에 장비들을 썼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4월 30일 날 예를 들면 LG의 분류기인가 개수기를 임대가 만료돼 가지고 회수한다 또 4월 30일 날 서버를 임대 만료돼서 회수한다 파기한다 그건 파기죠 서버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서버 말고도 작은 그런 게 그런가요 작은 그런 부분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를 제가 볼 때는 LG유플러스가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종류의 스펙에 그런 전자기기들이 발주가 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발주한 사람들이 모를 거고 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딱 보고 업체 전체를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직원들이나 선관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본인들의 양심에 맞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개수기를 할 때 담당자는 거기에 센스를 장착했다는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을수록 적을수록 조작이 완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추측으로는 아마도 이걸 납품한 업체 직원도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4월 10일 4월 30일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되면 이런 서브라든지 개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증거를 보존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4월 30일에 해가 그걸 가져가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가 지금 오늘 29일인데요 내일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렇게 급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진실이 점점 묻혀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화웨이 중계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중계기라는 것이 특히 5G 중계기라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중계기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 중계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뭔가를 중계기라는 것은 중계 말 그대로 중계거든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기기입니다 뭘 연결했냐는 거죠 그 저는 이제 개수기를 의심하고 있으니 물론 개수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중계기가 과연 어떤 신호를 잡아서 어떤 식으로 다시 보내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공학적인 배경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이런 대목을 읽었거든요 화웨이 전용순을 통해서 네네 자료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센서나 이런 데서 수집한 그런 무선 신호 수집을 한 것이 아마 그렇게 전달되는 그런 걸로 나는 머릿속에 그렸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용선이라고 할 때 전용선이라고 하면 내가 쓰기 위해서 직접 깐 선은 전용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전용선도 있지만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전용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vp 뭐 그런 걸 vpn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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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선거 관련 데이터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이 대역폭이 충분히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그 데이터를 임대했을 거다 임대했거나 어떤 거래를 했거나 그런 회선을 받았을 때 그걸 중개 전용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거죠 화해의 중개기 같은 경우는 아 그건 모르죠 저는 모르겠어요 화해의 중개기는 어떻게 회수한다 파괴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종류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이런 종류의 설계도라고 합니까 아 네 그러세요 전체적인 시스템 개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에 관한 그런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그럼 전문가들은 뭐 그냥 딱 보면 그냥 그렇죠 전문가들은 아무리 복잡해도 뭐뭐를 싶으면 되겠는지 원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게 복잡하면 블록화를 시키거든요 아무리 복잡해도 아 크게 봤을 때는 요거 요거 요거구나 이것들이 제가 머리가 좋다기 보다 프로그래머나 공학자들은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A B C 그렇게 하면 아무리 복잡하면 덩어리로 한 서너개 되면 될 거고 네 네 그걸 파악하면 되죠 아시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어 약간 보조적인 건데 이것도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QR코드를 누가 이걸 넣었는지 음 왜 QR코드를 넣었는지 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밝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의혹은 제기하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는데 어떤 정보가 있는지 2020년도 네 1월부터 3월까지 네 대한민국 사람 500만원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학력 정가 병력 네 그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일단 이제 그 정보들을 정보들을 보이 뭐지 아주 복잡한 어떤 패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환 단계가 필요하죠 그게 수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한번 암호화해서 넣을 겁니다 근데 그게 소위 이야기해서 손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죠 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자동이니까 물론 바코드보다는 그럼 500만 명 정도를 처리하는데 한국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바로 됩니다 한국에서 간단합니다 음 QR코드라는 것이 어쨌든 바코드에 어떤 발전된 한 형태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걸 업체는 어디고 어떤 업체에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거기 여러 인터넷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뒷부분에 암호화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식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투표소 어디에서 뭐 날짜 뭐 만든 날짜 뭐 일련번호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 뒤에 그 코드가 엄청 막 뭐 글자로 치면 8,000글자 가까이 넣을 수 있거든요 어떤 글자를 넣는지 게다가 압축으로 하는 압축 기능을 쓰면 수만 글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게 암호화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국민의 어떤 정보가 들어갔다면 아니라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맞으면 맞는 것을 그 부분에 어떤 정보가 들어갔으니 해명을 하고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겠죠 QR코드 말고 뭔지 또 글쎄요 여러 가지 QR코드를 지금 쓰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쓰면 안 되잖아요 요즘 좀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양반들이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4번은 4번은 투표에 개표에 조작되는 부분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투표소 투표소가 어디였냐 하고 몇 번 찍었냐 이것만 가면 얼마든지 그 투표 조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4번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올 때는 4번도 추가적으로 한 번 쭉 증거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에는 두 가지 정보만 필요하다 이야기지 맞습니다 지역 정보하고 그 다음 어디를 찍었냐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돌아간다 이야기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브리핑은 다 끝났는데 아주 잘 됐네요 조금만 이제 추가를 한다면 조금 정리 시간을 가주죠 QR코드에 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QR코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증거가 됩니까 QR코드를 붙잡으면 이건 어떻게 도망칠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QR코드에 대한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QR코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저도 그걸 풀고 싶습니다 그럼 강력하게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풀기 의혹을 풀기를 원하는데 그 대표 조작에 필요한 거는 어디 투표소인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음 그런데 QR코드가 증거는 안 됩니다 음 즉 QR코드가 증거가 될 수가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제 QR코드가 증거가 되냐고 물어보는데 반대로 서버가 증거가 됩니다 음 이 두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요 QR코드 자체가 이게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 서버를 뜯어보면 서버에서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아 여기에는 QR코드가 이용이 됐다 이해 가십니까? 음 서버를 분석하면 음 서버가 증거입니다 서버가 증거 서버를 분석하면 QR코드가 이렇게 이용이 됐구나 하고 반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QR코드에 너무 화력을 집중시켜가지고 네 논점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 네 맞습니다 서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서버를 일단 보존하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일단 한숨에 놓이는데 아 서버를 보존하기로 아까 그 속보가 나던 그거 아닌가요? 아 서버를? 네 서버 네 그 내용이었습니다 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QR코드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음 네 이 부분들로 해서 증거를 좀 찾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구성도는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네 이 구성도를 여러분 사진 하나 찍어 놓으셔가지고 네 하나 지워보시죠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이게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죠 이거 한번 비춰주시죠 네 이거를 네 전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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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까요 네 이게 그야말로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 다음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이제 비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심하는 것은 이것이 바다 건너 있는 데에서 있을 거다 이게 중국에서 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중국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가능성이 그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우려하는 겁니다 이것을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작업에서는 화웨이가 주도적으로 했고 네 이런 회사는 다 LG유플러스의 5G 시스템을 사용했다 네 이게 지난해에 미국이 동맹국들이 화웨이 시스템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한국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다 네 네 네 게되었죠 여러 활동sur 네 여러 활동들이 마주 1 troisième chief 우리 파악 nous